이거야 이거! 저희도 좀 이럴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야 이런 레전드를! 감사합니다! 야 너무 많냐? 꼬치야 그냥! 한밤춘삼형은 영어로 춘삼형이야! 우리의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. 주사위의 숫자가 2가 나왔어요. 작은 순위 5위였던 카이님과 부황소의 작은 순위 2등이신 김희철님의 작은 개인 트레이더입니다. 이거 어떻게 2학년이 나오냐? 카이야! 돈 돌아가는 척이래! 중요한 건 위자산이야! 고생했다! 다시 돌아왔어! 진짜 어디갔어! 어떡해! 역장 충농이야 지금! 야 이 형 진짜 울어!